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67쪽 한번 보세요. 교재는 167. 지난 시간에 우리 이거 했죠. 재고자산에서 입고와 출고에서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그리고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것은 법에서 인정 안 하는 방법입니다. 후입은 실제 물량하고는 안 맞다고 해서 법에서 인정 안 하는 방법은 시험에 안 나오죠. 후입은 과거에는 가장 많이 나왔던 게 후입입니다. 우리 시험에 후입이 많이 나왔었는데 앞으로는 안 나옵니다. 그럼 우리 지나서 이거 해봤잖아요. 선입, 이동, 이건 오늘 이거 해볼 거고 이건 평균내는 거다. 평균법이잖아요. 평균법. 그죠? 형은 또 우리 또 바로 제가 문제 예를 가지고 해볼게요. 5월 1일날 지난 기에서 넘어왔다. 100개. 100원짜리. 만원. 5일날 매입. 50개. 130원. 6,500원이다. 그죠? 9일날 매출. 110개 팔았다. 150원에 팔고 그리고 17일날 또 사왔다. 매입. 그죠? 사왔는데 60개를 사왔다. 이번에는 140원에 사왔다. 8,400원. 그리고 26일날 팔았다. 50개를 팔았다. 200원씩. 200원씩. 만원. 그죠? 이런 자료가 있다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죠? 선입은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보세요. 선입선출법의 한 기말재고액. 그죠? 기말재고액. 선입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100개. 그죠? 50개. 100개. 50개 중에서 110개를 팔았습니다. 그럼 이거 몇 개? 100개. 이거 10개. 맞죠? 그죠? 100개. 10개. 100원. 이거 몇 개 남죠? 40개 남죠? 남았고. 다시 또 이렇게 들어왔잖아. 그죠? 40개와 60개 중에서 50개 팔았죠? 이거 팔았다. 여기서 몇 개? 이거 50개 팔았으니까. 이거 다 팔아야지. 40개. 여기서 몇 개? 10개. 맞죠? 그죠? 이거 몇 개 남죠? 50개. 얼마짜리? 140원짜리. 얼마? 7,000원. 기말재고. 그죠? 알겠죠? 기말재고. 선입은 간단하다. 그죠? 들어왔는 거예요. 100개 팔았다. 100개, 10개, 40개 남고. 이 40개와 60개 중에서 50개도 팔았으니까. 40개, 10개, 50개 남았다. 이거. 그죠?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이거 있었잖아. 매출원가. 매출원가. 그럼 지금 우리가 사왔는 것은 5월 1일과 5월 5일과 5월 17일인데. 이게 지금 50개 남았다는 것은 이거 10개 팔았죠? 이거 다 팔았잖아. 100개 다 팔고. 이것도 다 팔았죠? 이거 몇 개 팔았죠? 10개. 140원짜리. 얼마? 1,400원 팔았으니까. 판매된 금액. 원가. 얼마죠? 17,900원. 매출원가다. 그죠? 판매된 거. 50개 남아있다는 것은 이거 10개 판매됐잖아. 원가. 130원짜리. 1,400원. 그죠? 이거 다 팔았죠? 이거 다 팔았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죠? 그죠? 알겠죠? 이게 선입이다. 선입선수법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동평균법을 해볼게요. 이동평균법이다. 이거는 단가가 다르면 평균한다. 그죠? 100개, 100원짜리. 50개, 130원짜리 사왔는데. 단가 다르다. 이거 평균해야 되겠다. 평균 더하고. 평균합니다. 자, 150개. 이거 더하면 16,500원. 그죠? 더하고. 이거 더하고. 이거 나누기. 이거 하니까. 110. 평균당가. 그죠? 110 나왔잖아. 그죠? 이 150개에서, 160개 팔았잖아. 그죠? 100이. 빼야지. 팔았으니까. 여기서 빼니까 40개 남았죠. 그죠? 이 40개 남았는데, 이거는 빼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이렇게 빼면 안 돼요. 단가 다른데 빼면 안 되지. 제로 되어버리잖아. 이 150개에서 빼니까 40개. 이거 지금 남아있죠? 얼마짜리가? 110원짜리가. 곱하면 얼마? 4,400원. 이렇게 계산합니다. 알겠죠? 단가. 여기서 40개. 알았죠? 이 단가. 이 단가. 이거. 알겠죠? 곱하면 이거. 그죠? 다음은 이제 17일날 매입. 들어왔네. 플러스. 해야지. 40개. 60개. 얼마? 100개. 그죠? 이거 다음에 얼마죠? 12,800원.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되죠. 그죠? 단가. 128원. 그죠? 여기서 50개 팔았다. 빼야지. 이렇게. 남는 거 50개. 남았죠. 마찬가지. 여기 남아야죠. 요단가. 그죠? 120원짜리. 곱하기. 5,100원. 5,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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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죠? 이 말자 샤거든. 그러면 이 매출 원가가 있죠? 매출 원가는 팔았는 거잖아요. 팔았는거. 팔았는거 이거잖아요. 매출. 그죠? 110개 팔았고 50개 팔았는데 110개를 우리가 150원에 팔았는데 알고자 하는거는 뭐죠? 원가잖아요. 그죠? 150원에 팔았는데 이 원가는 얼마? 110원짜리. 그렇죠? 110개를 원가는 110원짜리다 이거죠. 얼마? 12,100원. 이 50개를 팔았는데 200원에 팔았지만 원가는 얼마짜리? 128원짜리잖아요. 그러면 얼마? 6,400원. 이거 더하면 얼마죠? 18,500원. 이게 매출원가다. 알았죠? 이렇게 계산합니다. 매출원가는. 이동평균법일 때는 110개 팔았다. 그렇죠? 팔았는 금액이 몇 가가 아니고 원가니까 원가는 이거죠. 곱하고 이거. 그렇죠? 50개. 이거 원가. 이거 곱하니까 6,400원. 더하마 18,500원. 알았죠? 자, 보세요. 선입하고 이동하고 비교해볼께 보세요. 선입하고 이동 비교해보니까 이동이 기말이 600원 이동이 적죠? 이거 이거 비교하면 600원 적잖아. 이게 600원 적고 이거는 가만히 보세요. 차이 얼마 생겼죠? 이거 차이가 얼마죠? 600원 이게 크죠? 이거는 적고 이거는 크잖아. 알겠죠?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상품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기초가 만약에 100원이다. 그렇죠? 매입이 400원이다. 여기 이제 매출원가. 매출원가가 300원이고 기말이 200원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이런 경우에 요금액과 요금액이라는 거는 기말과 매출원가는 요 기말이 커져버리면 조건이 같을 경우. 요 조건이 같다. 숫자 같은 경우죠. 요금액이 커지마. 이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요금액이 커지마. 요금액은 작아지지. 그렇죠? 반대. 요금액이 커지면 요금액이 적어집니다. 알겠죠? 요금액이 커지면 요금액이 커지마. 요금액이 커지마. 알았죠? 그리고 우리 기억하세요. 기말이 커지면 매출원가는 항상 작아지면 반대 현상적이에요. 반대. 요금액이 작아졌잖아. 그렇죠? 600원은 작아졌죠? 이거는 반대로 어떻게 돼요? 600원은 커졌죠? 이런 현상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요런 거.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 우리 이거 할 때 지난해 이거 했잖아. 보세요. 기초가 100원, 매입은 400원, 매출은 350원, 기말은 200원, 그리고 여기에 이익은 50원이다. 자, 보세요. 이 금액이 일정하다면, 이 금액이 커지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지. 그럼 이 금액이 커지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커지마. 이게 일정하다면, 이 금액이 커지면, 이거 커지겠지. 알겠죠? 무슨 말이냐 하면, 같은 변에 있는 거는, 한쪽이 커지면, 한쪽은 작아지지. 다른 변이 있잖아. 대변, 차변. 이게 커지면, 이것도 커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해하시고, 이걸 하나 기억하세요. 기말과 매출은가. 기말이 커지면, 매출은가는 뭐 된다? 작아지지. 그렇죠? 이거는 반비례. 기말과 이익은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입니다. 이게 커지면, 이것도 커져버립니다. 알겠죠? 기말이 커지면, 이익도 커진다. 기말이 커지면, 매출은가는 작아진다. 알았죠? 여러분들, 회계원리에 합격하고 나서, 손 띌 때까지,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알겠죠? 변동이 없으니까, 하나 기억해버리세요. 기말, 이거 자주 나옵니다. 기말이 커지면, 이익도 커지고, 기말이 커지면, 매출은가는 작아진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입도 알아봤고, 이동평균도 알아봤다. 이동평균 알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이런 모양의 문제는 우리가 평균한다. 단과 다르면 그걸 더해서 단과를 평균해준다. 하는 걸 아시면 되고. 어렵 내용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총평균법. 알겠죠? 총평균법이다. 이제 총평균법. 이동평균법이라는 게 있고, 총평균법이 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용어는 이제 이동. 단과가 다를 때마다 우리가 이동하면서 평균한다는 뜻이고, 이거는 한 기간 동안에 전체를 평균한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총평균. 그러면 여기에 이걸 전부 평균해라요. 평균. 이거 다 평균. 그럼 이걸 다 더하면 될까요? 아니잖아. 매입만 더 해야지. 총매입. 알았죠? 총매입, 총매출. 이렇게. 이렇게 해봐요. 총매입. 자, 총매입은 몇 개? 총매입. 몇 개죠? 이거는 지난달에 사왔던 거고. 사왔고 사왔잖아. 몇 개? 210개. 맞죠? 그렇죠? 이거, 이거, 이거. 사왔는 거잖아. 그렇죠? 이거 사왔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210개. 이거 더하면 얼마죠? 2만 4천 9백. 맞죠? 이거 더하마. 이거 평균해볼까요? 나눠볼까요? 얼마 나오는지. 이거 나누기, 이거. 단가 얼마 나오는지 한번 해보세요. 2만 4천 9백은 나누기. 210. 이거는 우리 딱 안 떨어지면 원까지만, 원미만 바로 해버릴게요. 1, 1하고 118 나옵니까? 이렇게 118이다. 자, 이건 알겠죠? 그렇죠? 이거, 이거. 더하고, 이거 더 해가지고 나눴다. 그렇죠? 자, 총 매출은 몇 개죠? 160개. 그렇죠? 총 매입에서 총 매출 빼고 나면 남는 게 뭐죠? 기말이죠. 기말은 몇 개 남았죠? 기말 몇 개? 50개 남았잖아. 그렇죠? 단가는 같다. 이렇게 합니다. 같이, 알겠죠? 똑같은 단가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다시 보세요. 이거, 이거. 다 된 거. 210개. 이거 더하고, 이거 나왔잖아. 이거 나눠주면 이거 나왔죠. 그렇죠? 총 매출 160개 빼마, 기말이잖아. 단가는 똑같은 단가로 씁니다. 요금액은 팔았으니까 매출 원가. 그렇죠? 요금액은 남았으니까 기말 재고. 알았죠? 그럼 160 곱하기 118 하면 되겠네.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요거 나옵니다. 얼마 나오죠? 1888 888 880 안 나오겠네. 요금 얼마? 5,900원. 끝났다. 그렇죠? 끝. 이거는 지금 단가 딱 안 떨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요 끝자리 조금 다르다. 왜냐하면 요기 단가 딱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오면 딱 떨어집니다. 딱 떨어지도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면은 기말은 5,900원이다. 그렇죠? 매출 원가는 18885 알았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알겠죠? 이것도 500원이 적네. 이건 500원이 커지겠죠. 이것보다 여기 500원 적잖아. 그렇죠? 맞죠? 그렇죠? 이건 500원 커집니다. 이게 지금 이게 원래는 19,000원 돼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나 하면 이 단가가 딱 안 떨어지기 때문에 끝자리 수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딱 같아져야 돼요. 알겠죠? 이거는 항상 비례한다. 알겠죠?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는 지금 이거는 딱 안 떨어지니까 헷갈릴 수 있겠다. 그렇죠? 아무튼 비례한다는 거 아시고 기말이 커지면 매출 원가는 작아진다. 알겠죠? 이 세 가지 방법 선입선출법 이동평균 총평균법이다. 아시겠죠?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이해가 되었으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씩 반복해 보시면 되잖아. 그렇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그렇겠죠? 자, 연습해 볼게요. 책 한번 보세요. 우리 교재 이제 거기 뒤로 가서 하나 더 해보고 넘어갑시다. 188쪽 보세요. 188쪽의 15번 문제 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88쪽의 15번 문제 풀어봅니다. 한번 해보세요. 15번 15번 아래 상품거래에 관한 자론으로 재고 상품의 평균 단가를 이동평균법으로 구하면 얼마고 물어봤네. 188쪽 15번 문제 5월 3일 날 매입 400개 이때 단가는 200원 금액은 8만원 그리고 11일 날 매출 300개 어? 이건 바로 빼야 되잖아. 그렇죠? 단가가 바로 있으니까 바로 빼면 된다. 그렇죠? 100개 단가는 200원짜리 금액은 2만원 21일 날 매입 200개 어? 더러왔네. 매입 200개 230원짜리 4만6천원 여기서 단가 다르니까 평균 해야죠. 평균 300개 6만6천원 나누기 220원 그렇죠? 평균 5만6천원 더하고 더하고 나눠줬죠. 그렇게 보니까 이제 27일 날 이것에 팔았다. 빼야죠. 그럼 남는 거 50개 남았네. 220원짜리가 얼마 11,000원 끝났다.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가 묻는 게 뭐죠? 그게 묻고 있는 것이 평균 단가 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균 단가 얼마고 물어봤네요. 그렇죠? 이거 얼마고 묻잖아. 얼마? 220원. 답. 알겠죠? 기말 재고액 얼마고? 11,000원. 그렇죠? 알겠죠? 그렇죠? 매출원가 얼마고 하면 이거 300개 팔았네. 200원짜리 6만원 250개 팔았네. 220원짜리 5만 5천원 6만원과 5만천원 더하면 11만 5천원 매출원가 알겠죠? 자 이번에 하나 더 해볼게요. 39번 문제 뒤로 가서 39번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요. 39번 그 39번 문제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39번 서울에서 1월 동안에 기록인데 이동평균법을 하세요. 마찬가지 단일당 기말 재고액 얼마고 물었습니다. 기초재고는 800개 39번 문제 800개 단가나 2천원 금액은 160만원 그리고 팔았다. 600개 팔았네. 빼야죠. 이거 빼고 나면 200개 남았다. 2천원짜리가 40만원 40만원 까지는 됐죠. 그리고 1월 27일 날 또 사완네 800개 플러스 그렇죠? 1개 2,400원짜리 돈은 192만원 이거 평균하라 이 말이잖아. 그렇죠? 평균 그럼 평균하니까 더하니까 천 1,000개 이거 더하니까 232만원 그렇죠? 나눠주니까 2,320원 맞죠? 이거 더해가지고 더한 거 이거 더하고 알았죠? 이거 나눠주니까 이거 얼마 2,320원 답이잖아. 4번 답 알겠죠? 이동평균법 됐다. 상품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는 이해했죠. 그렇죠? 알았다. 그럼 우리가 지금 상품을 하고 있다. 다시 우리 이제 이 자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다시 제가 이걸 자꾸 적어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항상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됩니다. 알겠죠? 전체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하고 어디쯤 가고 있다 하는 거 그렇죠? 길찾기 그렇죠? 우리가 항상 어디 가서 너무 헤매면 안 되잖아 그렇죠? 내가 어디쯤 하고 있다 하는 거 알고 있어야 되죠? 자산에서 우리 지금 이거 하고 있다 그렇죠? 알겠죠? 이 부분 지금 하고 있잖아 그렇죠? 상품에 그럼 우리 지금 상품에서 공부하고 있는 게 첫째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거 두 개 했죠? 기억나죠? 티개전 두 개 그렇죠? 기초기말 그렇죠? 이익구하던 거 두 번째 우리 선입선출법 또 이동평균법 또 뭐 있죠? 총평균법 방금 했죠? 이랬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거 하나 더 자 보세요 이제 회계원리 회계원리는 이렇게 보면은 그렇죠? 딱딱 그 단원이 딱딱 끊쳐버리잖아 그렇죠? 공부하기가 참 편하죠 이거하고 또 별개입니다 별개 자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건 우리가 아는 거다 그렇죠? 이건 아는 건데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 상품계정에서 기초상품 100원 상품의 물려 흐름이죠 매입 400원 여기서 팔았다 팔았는 거 300원 팔고 기말에 지금 남아있는 재고가 200원 남아있다 그렇죠? 이런 경우에 이게 판매 가능 상품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200원 넘어왔고 2월 상품 매입 400원에다가 팔았다 기말 남아있잖아 그렇죠? 이 기말 재고 이 금액은 우리 장부상에 남아있는 재고잖아 그렇죠? 장부상에 기말 재고가 200원이라고 이거입니다 그렇죠? 기말에 이게 장부죠 그렇죠? 상품 원장이라는 장부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우리가 손이 껴서 1억 원에 들어가는 장부에 표시되는 거다 그렇죠? 자, 이거 보세요 장부상에 기말에 지금 오늘 현재 재고가 200원인데 우리 창고에 가서 실지 재고를 조사해 보니까 180원치 있더라 180원치 또 우리가 이걸 시중 가격을 알아보니까 시가 150원이 되라 이겁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 그렇죠? 장부는 200원이고 실지는 180원이고 시가는 150원이 되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장부 금액과 실지의 차익이 생겼다 그렇죠? 20원이 생겼죠 이게 뭘까요? 이걸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감모 손실이라 이랍니다 아시겠죠? 감모 손실 감모 감소 마모 알았죠? 감소 마모로 인한 손실 그런 뜻입니다 실지는 180원이고 시가 150원이죠 30원이 가치가 하락했다 그렇죠? 이거는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이거는 가치하락 무슨 손실 평가 손실 이랍니다 알았죠? 평가 손실 이걸 우리가 말 표현하면 앞에다가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랬는데 그 놈은 떼버리고 그냥 감모 평가를 할게요 자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경우에 우리는 지금 이런 자산 항목들을 이 연말 12월 말이 되면 이런 자산의 금액들 표시하잖아 그죠? 그 표시하는 장소가 어디죠? 재무상태표 그죠? 표시할 때 여기다 우리 그죠? 여기다가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금에 대한 것 주식은 단기손익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금융자산 이랬다고 했잖아 외상매축원 그죠? 그러다가 상품이 왔습니다 자 상품인데 보세요 상품 보세요 오늘 보니까 장부는 200억이고 실제는 180억 시가 150억이다 어느 걸 적어야 될까요? 우리 지금 오늘 가지고 있는 우리 장부의 상품 재고 얼마 적어야 되잖아 어느 걸 적어야 되죠? 이걸 적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150억을 적는데 왜 150억을 적을까요? 왜? 왜 시가를 적을까요? 유아이죠 왜? 재고자산은 낮은 금액으로 적으랍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법으로 한다? 저가법이라 이랍니다 알겠죠? 저가법으로 표시한다 유가정권은 무슨 법이었죠? 식가법 재고자산은 이걸로 하는데 식가법이 아니고 이건 무슨 법? 저가 금액이 낮는 거잖아 여기 제일 낮잖아 그죠? 이걸 적어라 알았죠? 저가 그럼 만약에 이 금액이 이것보다 클 수도 있잖아 그죠? 이 장부는 200억 이게 만약에 250억 될 수도 있겠지 그죠? 물가 올라가지고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는 이게 항상 작은 게 나옵니다 항상 알겠죠? 이게 큰 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나오니까 이걸 하는데 식가법이 아니고 무슨 법이다 저가법 낮은 금액을 적어준다 알았죠? 기억하십니까? 이 금액을 적어준다 그죠? 이 금액을 어디에 표시하죠? 아 재무상태표 표시하는구나 이걸 우리는 기말의 장부에 표시하는 금액이다 그죠? 기말의 장부 금액은 이거다 150억이다 시험 문제가 이겁니다 이렇게 딱 주어지고 이거 얼마고 이거 얼마고 이거 얼마고 이거 얼마고 물어봅니다 알겠죠?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거 물어보는데 이렇게 주어지고 나서 이게 물어보는 거는 너무 쉽잖아 그죠?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변형합니다 금년 12월 31일에 어느 어느 회사의 기말 상품 재고를 조사해보니까 알겠죠? 조사해보니까 장부상의 수량은 몇 개냐 보니까 300개더라 실지 수량이 몇 개냐 확인해보니까 250개더라 그 항제당 취득할 때 원가가 얼마였느냐 100원 주고 샀었다 오늘 현재 시중가를 알아보는 이게 80원이더라 이 절을 보고 간모 손실과 평가 손실이 얼마냐 이래 물어봅니다 문제가 알겠죠? 그죠?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쉽잖아 그죠? 너무 단순하니까 살짝 변형해가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장부수량 실제 수량 한 개 살 때 한 개당 단가잖아 그죠? 한 개 100원 주고 샀다 오늘 현재 한 개 시가가 80원이더라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나서 이 절을 보고 간모 손실이 얼마인지 평가 손실이 얼마인지 구해봐라 알겠죠? 간모와 평가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금액으로 환산해야 되잖아 그죠?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세 가지 우리 금액이 나올 수 있는 한 번 더 세 개밖에 없다 알겠죠? 다 같이 시작 장부 실제 시가 한 번 더 시작 장부 실제 시가 알았죠? 이거 세 가지 항상 우리가 금액으로 환산할 때 이거 세 가지다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다시 시작 장부 실제 시가 알았죠? 이거 세 가지 자 보세요 그러면 장부 실제 시가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장부는 300개다 그렇죠? 이거 한 개 얼마짜리 해야 되잖아요 단가 얼마로 해야 될까요? 100원 해야 될까요? 80원 해야 될까요? 장부에 300개 있잖아 살 때 100원짜리 여기 해야 됩니까? 시가로 해야 될까요? 예 원가죠 그렇죠? 100원 하고 알았죠? 그러면 실제 지금 250개다 이거 단가를 해야 되잖아 이거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죠 뭘 해야 될까요? 실제 원가일까요? 시가일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원가입니다 둘 다 원가 알았죠? 이렇게 보세요 자 그 다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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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로 한 개 80원이다 그렇죠? 한 개 80원짜리 수량 해야 되잖아 수량 어느 수량 오늘 현재 80원이죠 오늘 현재 몇 개 있죠? 250개잖아 실제 수량 이렇게 합니다 알았죠? 아 그래서 장부 실제 시가인데 장부는 원가 실지도 원가 시가는 실제 수량 알겠죠? 자 장부는 원가 실지도 원가 시가는 뭐라고 했다? 실제 수량 끝났네 그러면 이제 자 금액을 환산한다 장부는 3만 원 실제는 2만 5천 원 시가는 얼마죠? 2만 원 나왔네 그렇죠? 끝났다 오 그럼 이 차이 얼마 생겼죠? 5천 원 무슨 손실? 감모 손실 답 이거 얼마 이것도 5천 원이네 이거는 무슨 손실? 평가 손실 그렇죠? 요금이 어디로 간다? 기말 재무상대표에 표시되는 금액이다 끝났잖아 그렇죠? 알겠죠? 요래 하는 이렇게 해서 아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알았죠? 장부에는 원가 실지도 원가 실가에는 뭐라고 했다? 실지 알겠죠? 요래 한다 자 하나 더 기말의 장부를 조사해 보니까 그렇죠? 기말의 장부가 몇 개냐 500개다 실지는 몇 개냐 실지는 보니까 460개더라 실지는 한 개당 내가 살 때 원가 얼마 주고 샀느냐 200원 주고 샀답니다 한 개당 원가 200원 개당 당가나 200원에 샀는데 지금 시중가가 얼마냐 알아보니까 이게 얼마냐 180원이더라 알겠죠? 이런 경우라 알았죠? 자 보세요 한번 해봅니다 장부 실지 원가 실가 나왔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장부와 실지 뭐다? 실가잖아 그죠? 장부에는 한 개당 500개 한 개 얼마짜리 원가 얼마 200원 실지도 뭐한다고 그랬죠? 원가 200원 그죠? 시가에다가는 무슨 수량? 실제 수량 460개 끝 이렇게 알겠죠? 장부에는 원가 실지도 원가 시가는 뭐했다? 실제 수량 알았죠? 그러면 이게 얼마 10만원 나왔네 이건 얼마죠? 9만2천원이네 이거는 얼마가 되죠? 하니까 8만2천8백원 이거 남았다 그죠? 8만2천8백원 그죠? 맞고 그럼 이제 끝났다 그죠? 이거 차이 얼마? 8천원 무슨 손실이죠? 감모 손실 아셨죠? 이거 차이 얼마? 9천2백원 이거는 무슨 손실? 평가 손실 알았죠? 이거는 기말의 재무상의 금액이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이게 감모와 평가 손실 알겠죠?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이다 됐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알았죠? 그죠? 그럼 이제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이제 바로 한번 가볼게요 보세요 읽어보세요 500개가 460개 됐다 그죠? 몇 개 부족하죠? 몇 개 부족? 4개 부족하잖아 그죠? 500개가 4개 부족하죠 40개 부족하다 이게 감모잖아 그죠? 감모인데 한 개 얼마짜리가 200원짜리 맞잖아 그죠? 얼마? 8천원 어? 갔네 그죠? 그치 않나 그죠? 40개가 감모 손실이 생겼는데 한 개 200원짜리다 그죠? 8천원이잖아 그죠? 200원짜리가 180원 됐다 얼마 내렸죠? 20원 내렸죠? 20원 내렸다 그죠? 평가 손실 몇 개? 현재 이거잖아 상륙시켜 얼마? 아니지? 계산하면 얼마? 곱하마 9천 200원 어? 갔네 그죠? 이 둘 다 기억해놓으세요 하면 좋습니다 뭐 둘 중에 하나 해도 되고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거 해도 관계없습니다 자 보세요 마찬가지다 그죠? 이런 거 할 때 보세요 300개가 250개 됐다 몇 개 부족하죠? 50개 부족하죠? 감모 손실 한 개 얼마짜리 100원짜리 얼마? 5천원 감모 손실 그죠? 100원이 80원 됐다 20원 내렸죠? 손실 손실 몇 개 250개 얼마? 5천원 평가 손실 알겠죠? 이렇게 바로 가도 된다 하는 거 아시고 문제를 풀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둘 다 익히는 것만 좋고 알겠죠? 둘 중에 하나 해도 되고 알았죠? 자 이제 이거는 이해했죠? 그죠? 감모와 평가는 알았다 마무리한 게 보세요 그럼 이런 우리가 감모 손실과 평가 생겼을 때 이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이 감모가 정상적으로 발생했다 이걸 우리가 정상적 발생과 비정상적 발생으로 구분합니다 구분해서 이게 정상적으로 발생했으면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비정상적으로 발생했으면 비용 처리하자 알겠죠? 아 이게 정상적으로 발생했으면 어디에 들어간다 매출원가에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면 비용 처리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런 말은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알겠죠? 주어지니까 정상이라 하면 매출원가에 포함하고 비정상적 발생하면 비용 처리해라 알았죠? 정상적으로 우리가 창구에 재고를 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감손이라든지 해손이 생겼을 때는 정상적인데 뭐 태풍이 불었다 이런 거 그죠? 비정상적 이런 거는 비용 떨어라 그럼 평가 손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가치가 하락한 건 우리가 그냥 정상으로 봅니다 알겠죠? 과거에는 이것도 구분해 지금은 모두 매출원가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알았죠? 매출원가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됩니다 다시 마무리할게요 보세요 간모 손실이 정상이면 어디로 가고 매출원가 비정상이면 어디로 가고 비용 처리 평가 손실이 어디로 가는 게 원칙이다? 매출원가에 포함합니다 그러면 단수조항이 보세요 지금 이 자료에서 자 마무리할게요 보세요 이 자료에서 지금 매출원가 얼마죠? 지금 300원이죠 300원인데 만약에 문제에서 단수조항이 간모 손실과 평가 손실은 정상적 발생이다 그럴 때 매출원가 얼마고 물어봅니다 그렇죠? 이게 정상적 발생이라면 이 금액을 어디로 포함하란 말이죠? 여기다 포함하란 말이잖아 여기다 포함하면 여기 얼마가 되죠? 350원 이거 이거 더하면 되잖아 350원 알겠죠? 그럼 만약에 말 이래 바꿔볼게요 간모 손실 중에 60%와 평가 손실은 정상적 발생이라면 매출원가 얼마고 물었습니다 다시 간모 손실 중에 60%와 평가 손실은 정상적 발생이라면 매출원가 얼마고 얼마죠? 342원 이 중에 60% 그랬잖아 12원 이거 30원 하면 얼마 42원을 여기에 포함해라 이겁니다 그럼 얼마죠? 342원 알겠죠? 그럼 간모 손실은 비용 처리하고 비정상이고 평가 손실만 정상이다 그럼 매출원가 얼마고 얼마 330원 이것만 포함하면 되잖아 정상만 여기에 포함하면 된다 알았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물어보는 게 이거 이것 물어보거나 이것 물어보거나 이것 물어보거나 이것 물어보거나 이것 물어볼 수 있다 4개 알겠죠? 끝났죠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간모 손실과 평가 손실 아 간모와 평가 손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상품에서는 T2개 하고 선입하고 이동하고 총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간모 손실과 평가 손실 하면 딱 핵심이 끝나버리십니다 상품에서 네 번째가 뭐냐 그럼 이제 네 번째가 뭐냐 기타 등등 이렇게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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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죠? 기타 등등 이게 이제 마무리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있죠 그죠? 이 부분 문제 우리 하나 연습하고 넘어갈게요 교재 한번 보세요 네 203쪽에 41번 203쪽에 41번 문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달일 상품 A를 매매하는 회사가 기말 여부평가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다 이 회사의 기초제고는 80만원이고 매입은 500만원인데 대안회사에 대한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물어봤죠 이 경우에 간모 손실은 정상적인 것으로 반주하여 매출원에 포함하여 표시한다 지금 무엇나게 매출원가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죠? 문제가 매출원가 얼마고 물어봤네 그럼 일단은 기초 기말 매입 매출원가 이 매출원가가 얼마냐 묻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럼 주어진 자료로 보니까 기초가 얼마죠? 80만원 그리고 매입 500만원 그죠? 이 기말만 안다면 몇천원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자 이제 이렇게 그럼 우리가 지금 문제가 이거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죠? 요금액이 알아와야 되겠다 그죠? 요금액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부 그죠? 여기 장보다 장부 기억하세요 여기 장부 자 박사 보세요 장부는 천개 단가 천원 장부 얼마? 백만원 백만원이네 요금액이 백만원이네 그죠? 그럼 장부상에 기말은 백만원이라면 장부상에 몇천원가 얼마죠? 480만원 그죠? 알았죠? 기말에 백만원이면 장부는 480만원 몇천원가 맞잖아 합계가 580만원이니까 그죠? 끝났는데 다른 자료가 없으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하나 더 있죠 그죠? 실제가 나와있잖아 그죠? 실제 실제는 몇개? 950개 한개 얼마짜리? 천원짜리 얼마? 95만원이다 아하 요 차이 생겼네요 그죠? 장부와 시의 차이 생기다 얼마? 5만원 생긴다 이것은 무슨 손실? 간모손실 우리가 간모손실을 한다고 그죠? 이 간모손실이 나왔죠 이 간모손실이 나왔는데 이걸 문제를 보세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간모손실은 정상적인 발생으로 매출원가에 포함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 간모손실 여기에다 포함하라 이겁니다 그럼 원래 480만원에다가 이 5만원을 돼버리면 얼마고 이 말이죠? 정답 얼마죠? 485만원 그쵸? 485만원이다 알았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485만원 알겠죠 그죠? 이게 우리 간모손실 평가손실이다 아시겠죠 그죠? 하나 더 볼까요 34번 그것도 해보세요 34번 문제 해보세요 이제 풀어보세요 34번 음 몇천원가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죠? 34번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34번은 몇천원가 얼마고 평가손실과 간모사는 몇천원가 처리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일단은 몇천원가 물었으니까 티 딱 그려가지고 그죠? 기초 매입 매출 원가 기말 기말 음 기초는 80만원 매입은 200만원이다 그렇죠? 기말 우리는 이걸 항상 뭐라 그랬죠? 장부라 그랬죠? 일단은 장부를 보세요 박스에 보니깐 장부는 400개죠? 한 개 500원짜리 얼마? 20만원 일단은 20만원이다 그렇죠? 해놓고 장부는 알겠잖아 그렇죠? 그럼 이 경우에 매출은 260만원이잖아 맞죠? 이렇게 놓고 나서 이제 밑에 자로 볼게요 실지와 시가 나와있네 그죠? 아래 보니까 실지와 시가를 바로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우리가 간모를 따로 구해도 되고 알겠죠? 실제는 350개 한 개 얼마짜리 500원짜리 17만 5천원 그렇죠? 시가를 우리가 다른 말로 순실은 가능이라 합니다 알았죠? 그러면 450원 350개잖아 그죠? 뭐 시가는 얼마 시가는 얼마가 되죠? 1575 일어나오네 그죠? 끝났다 요거 차이는 뭐라 그랬죠? 감모 손실 알겠죠? 요거 차이 17,500원 평가 손실 알았죠?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제 마무리 그거 보니까 감모 손실과 평가 몇천원 처리한다고 그랬네 이거 여기다가 포함해라 얼마고 알겠죠? 이 감모와 평가는 요거는 여기에 포함하라 그랬네 2,600,000원에다 더해주면 얼마 264만 2,500원 다 요거 더해주니까 다 나와버리잖아요 그렇죠? 포함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요거 요거 포함하면 얼마고 264,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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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재고자산에서 시가를 하는 것은 이거는 순실은 가능해 순실은 가능해 순실은 가능해 순실은 가치라고 같은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뭐냐 예상 판매 가격에서 알겠죠? 그 예상되는 판매 비용과 추가 완성 원가를 뺀 것 이걸 우리는 순실은 가치로 한다 시가라는 것은 순실은 가능 가치로 하고 순실은 가능 가치로 하는 예상 판매 가격에서 판매 비용과 추가 완성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 여기까지가 예 감모 손실 끝났습니다 예 됐죠? 다시 한번 잠깐 쉬었다 할게요